흥미로 노래만 부른다 아니쥬? 그것이 바로 이제 스트리머적 센스 요즘은 그거 안하네 그것이 바로 인간 그런 거 안하네 인간이라기엔 노래하는 거라서 아 그것이 인생 그것이 삶인가 뭐 맨날 그런 소리 하더만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따엠 뻥이잖아요 언니 맞아요 뮤직 별로 하지도 않구만 왜 기타 치잖아요 나름 그 기타 마이 기타 이즈 마이 동반자 동반자는 영어로 왜 안해요 그것이 갬성 아아 뭐가 그렇게 그것이 아니 왜 빡쳐해 아니 명언충 뭔데 아까부터 아무 생각 없이 지르는 거니 명언? 명언이 아니죠 이것은 그냥 그저 뿜어 나오는 대로 하는 허언 허언? 허언 이삼이 약간 지금 뇌가 살짝 재부팅이 덜 된 거 같애 정답 세팩 먼저 오실래요? 세팩? 네 그래? 오크 키셨어요? 아까부터 켜놓고 있긴 했어 아 그럼 오크로 갈까요? 이거 나중에 세팩할 때 보실? 근데 어차피 내일 할 거 아님? 연락이 오면? 금사양 지금 있어? 사양이 방송 켰던데요 아 그러네 그래서 제가 오 야 내일 가기다 했던 게 사양이 지금 깨 있어? 그래 너 새벽에 내일 깨 있을 거고 멋사야 뭐 원래 방송 그 시간에 하는 친구니까 끼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내일 몇 시 하는데 나는? 왜 나는 당연히 될 거라 생각하는 거야? 오! 운님 돼요? 몇 시 하는데? 맨날 하던 시간에 하지 않을까요? 근데 저기 원래 몇 시에 있었어요? 9시 아니었나? 거진 여덟아홉시였지? 헉 사양이 근데 이 시간에 끼어 있으면 내일 10시에 해도 되지 않을까? 하하하하 가서 물어보든가 아 전 사양이 마크 중이에요 마크 뭐하고 있냐 쟤? 핫방 그 마크 마카오톡 서버 하는 거 같던데요? 그래서 가서 얘기를 안 했어 마카오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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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버 팅레이트를 두 배로 올렸습니다 오오 셀패 켜봐 켜져 있는데요 아 예 이제 안 켤게요 히히 범범범범범범 웅 왜 이렇게 신났어? 자다 깨서요 자다 깨면 신나? 그쵸? 희한하다잉 깨운하잖아요 아 요즘에 한 1시쯤 되면 몸이 완전 급격하게 피곤하거든요 하하하하 그건 이제 근데 그러고 나서 딱 3시간 하고 나서 일어나면 자고 나서 일어나면 엄청 기운함 엄청 기운함 하하하하 아 완벽하다 완벽하다 약간 잠을 되게 스타카토로 자는데 그거 진짜 안 좋은 건데 글키나 좀 치직 아 맞다 치직 켜줄게요 치이익 치직 발음 안되는거 보고 치이익 아니 엄마가 저보고 치지직은 뭐니? 이러시는 거예요 왜 치지직이야? 이러시는 거예요 네이버 네이버로만 알고 계셔가지고 네이버 그게 뭐야? 이래서 치지직! 이러니까 왜 치지직이야? 이래서 어? 그러게?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잠깐만 세티스 그래서 트위치처럼 좀 이케 이쁘면 어때? 이랬는데 엄마 트위치가 한국어로 치직이야 이랬더니 오오오오오 이러시더라구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치지직이 별로 맘에 안드셨던거지 아니 정확히는 이제 엄마 그 세대분들은 치지직하면 약간 그 팁이 치지직거리거나 이런 의성어로 생각하시잖아요? 그거 맞지 않아요? 맞죠 맞죠 정확히 맞죠 근데 이제 이걸 왜 의성어로 했을까를 생각하시는 거 같더라구요 아아 정확히는 치지직이 별로다 보다는 아 그니까 왜 왜 효과음으로 했냐 어 다 명사로 하는데 대부분 명사로 하는데 왜 의성어로 했을까 그러실 수 있지 어 아니 근데 근데 우리 스펙 레전드인거 알아요? 뭐가 레전드라고? 스펙 스펙? 우리 IT기어 IT쪽 전공자였잖아? 우리 구글에서 일하면서 아마존 취직했다가 네이버로 이직한거임 스펙 개쩍은거거든요 진짜 컴공쪽에서는 뭐 뭐 뭐 겉으로는 그렇지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거임 내놓으라 하는 연봉 회사들 뭐 기업들 다 갔다 온거임 진짜 그렇긴 한데 되게 많나? 그럼요 그럼요 언니 오셨어요? 저요? 네 아 뭐야 아죠 머리 위에 없는데 아 여기 ㅋㅋㅋㅋㅋ 와 진짜 이걸 못 본거야? 어디 썼어요? 님바라 앞에 있었는데요 못 봤는데? 어 레전드 이거 오셔가지고 타시면 돼요 저번에 한번 이거 완성한거야? 네 어우 깜짝이야 개빠르죠 앞에 쭉 보세요 하이 보셨어 왼쪽에 햇비한 일터? 예 그리고 저 있는 곳으로 낙하산 타고 오시면 되거든요 예 예 여기 보이세요? 네 가는 중이에요 여기 여기 트위트 죄송한데 저거 지금 잘못 떨어져서 죽기 직전이거든요 저거 되게 위험한데? 그거 낙하산 해야 돼요 그걸 말을 왜 안 해요? 어? 당연히 있을 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안 죄송한 거 다음 하하 정답 하나도 안 죄송한 거 입고 하이 하이 어딨어요 님? 그 위에 여기 안 보이시나요? 여기 안 보이시나요? 와 근데 이거 뭐가 이렇게 많이 발전됐다? 그럼 누가 했어 이거 다 사양이랑 저랑 멋사랑 그냥 한 번씩 쫌쫌따리 와가지고 했을걸요? 오우 난 쫌쫌따리 이거 서버가 계속 열려 있었나요? 이거 그냥 접속하면 열려요 아 진짜? 아 난 몰랐지 난 그래서 그냥 아 이거 열어줄 때까지는 못하는가 보다 그냥 가만히 있었지 나는 그리고 운 님이 그 뒷코 부시면은 저희 따로 롤도 하고 새 팩도 한 번 했었고 막 그랬음 잘했어 그래서 그래서 뒷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아이고 보긴 봅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음 게임하나 안하나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하고 있을 때는 그치 맞아요 그냥 툭 남겨놓은 거임 어 그래 뭐런가 어딨어요? 저 위로 올라왔는데?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여기여기 여기가 어디야? 그 위에 그 맨 위에 보면은 저기 그 표시 있잖아요 그 저 님 표시 보인듯 아 저기 있네 여기 아닌가? 낙하산 타고 있음 아 아래구나 더 위에 계신건가? 응 나 님 위에 있었음 오하이 아하 이거 보시면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요 네 이거를 저 타는 것처럼 달리면서 타셔야 돼요 어 씨 아니 뭐 대충 알겠는데 이거 뒤지는 거 아니에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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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멈추고 달리면서 타요 시프트 눌러서 아 여기 퇴근 뭐야 퇴근 하하하하 퇴근 적어놨네 그리고 마우스는 고정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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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히히발사? 아 아니 잘해놨네 이거 하면은 집까지 한 번에 옴 음.. 좋은데? 개 쩔죠? 잘했네 이거 이후로도 하고 싶은데 다 같이 있을 때 하려고 안 했어 잠깐 이거 뭔가 내 돈은.. 내 돈은? 돈이요? 너네 내 티켓 설마.. 삥땅 친 거 아니지? 에이.. 티켓 보러 가야겠다 아니에요 제가 못 건드려요 그거 아니야 건들 수 있어 어쩌면 사양이한테 털렸어 나 기원 털리신 김에 문 있는 벽 좀 사주세요 아니 씨 문은 있어야지 공장인데 맨날 그냥 벽 하나 뚫어놓고 거기 출입구라고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문? 에이 문 있는 아니면 창문 창문 음.. 어 좀 많이 벌렸네 얼마에요? 창문이 얼마냐는 거예요? 아니면 얼마 벌렸냐는 거예요? 티켓 티켓 41개 있어 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럼 문이랑 창문! 그러고 좀 합당하게 보고서를 올려봐요 내가 왜 이걸 사줘야 되는지 솔직히 문이랑 창문 그렇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좀 이게 설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예뻐서? 저희 공장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? 하지 마 이제 그 하우스 트리퍼가 아닌데 깔끔하면은 좋죠 아 훨씬 깔끔해지나요? 예 아 그럼요 일단 알겠습니다 뭐 어떤 문을 원하시는데요? 어 뽀라반뽀 창문벽이랑 그 벽에 창문벽이랑 문벽 아 뭐 문벽 알겠는데 왜 창문벽 이거 뭔데? 6개나 들어가 왜 이렇게 비싸 음 예뻐서? 근데 이거 창문벽만 있으면 돼요? 강화된 창문 저런 건 안 해도 돼요? 쓰읍 아아 아 하면 좋긴 한데 나중에 비싼 거 사달라고 하려고요 하하하하 그럼 저거 사실게요 그냥 아니요요요요 사이버 웨건 사주세요 예? 그 FIC 스페셜 거기 가면요 미쳤나봐 차를 사달래 이제 아 근데 개간지잖아 멋있잖아 아니 간지 뒤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붐박스 근데 붐박스 왜 해도 되나? 안 걸리겠지? 뭔가 저작권 걸릴 느낌인데 그쵸 어 나 그러면 저거 들고 쫓아다니면은 운님 도망다니시겠는데? 거의 퇴치하는 거 아니에요? 운이 이제 괴롭히면은 붐박스 들고 그냥 쫓아가야겠다 운님 하면서 붐박스 뻠뻠 이러면서 근데 그거 잡보가 아님? 아니 저야 뭐 편집 영상 올리니까 아니 너도 풀 영상 올리잖아 하지만 하지만 나는 원래 멤버십 풀 영상은 저작권 안거는걸 광고 하하 바로 그냥 빰빰 이러면서 물러거라 운님이여 이러면서 퇴치 창문 벽이랑 네 창문 벽이랑 그 문 벽 문 벽 문 벽은 내가 사줄게 이에이 웨건은 진짜 모르겠다 웨건은 나중에 사주세요 사달라는 거 전재가 깔려있는 것도 좀 하하하하 이긴 한데 너 너 뭐 돼? 안돼 제가 또 이제 철공장 마스터 철공장? 예 아이 좋습니다 이거 밑에 그 커스터마이저의 패턴들도 사놓으면 편한데 나중에 아니 도로 지으면 저것도 사주세요 어디 패턴 공장 패턴 아니면 음... 가서 패턴까지 하나 사줄게 어! 저거 패턴 뭐 사지? 고민하라 도녀요 음... 어... 음... 그럼 저..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! 그럼 저... 예예예 건축물의 계단이요 건축물... 아니 뭐야... 아니 저기요 하하하하 예쁘잖아 패턴 사달라는 거 아니었어? 예쁘잖아 이거 되게 편함 이거 진짜 편해요 진짜임 계단? 계단! 아니면 테더크... 그럼 저 이거... 여기 지금 이렇게... 여기 이렇게 대놓은 거 있잖아요 그냥 토대 깔아서 올려놓은 거? 저거 그냥 싹 다 갈면 됨 오케이 계단까진... 아... 굿... 굿... 아휴... 어쩔 수 없지 뭐... 미래를 위한 투자라 치고... 인정! 완전 인정! 이게 다 저희... 뭐야? 어? 왜? 저 혹시 어떻게 보이세요? 님 어딨어요? 응? 여깄다 저 정상적이에요? 예 아... 아닌가? 아니 이상해요 그죠? 뭔가... 오 됐다! 어 아닌가? 돌아왔다! 아 이거 더 그래요 댁에 그런 건 맞으면 고쳐지긴... 으 앉아서 고쳐졌쓰... 오크하러 가죠!